꾸준히 이것을 챙겨주니까 화장도 잘 먹고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속광도 느껴져서 빠른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관리는 미리미리 일주일간 밀착 브이로그로 찍어봤어요. 이거 보이시나? 속당김이 진짜 안 느껴져요. 엄청 광이 예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부지 피부인데 요즘에 속당김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꾸준히 이것을 챙겨주니까 화장도 잘 먹고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속광도 느껴져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너뷰티 제품이에요. 피부에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30대가 다가오면서 먹는 거에 따라서도 피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좋은 제품을 챙겨 먹으면 달라지는구나를 느끼고 후속부터 챙겨 먹어야 좋은 피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챙겨 먹는 이너뷰티 제품은 콜라겐인데요.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특히 20대 이후에 콜라겐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너뷰티 제품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콜라겐 가루로 된 제품도 챙겨 먹어봤는데 가루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피부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덜 들어서 귀찮더라고요. 저도 이 제품을 처음 알았을 때 에이 마시면 얼마나 달라지겠어 싶어서 마셔봤는데 정말 달라져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일주일간 챙겨 먹는 짧은 브이로그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준 우리 예린이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챙겨 먹는 거는 콜라겐인데요. 콜라겐 다들 피부에 좋다는 건 알아서 이미 챙겨드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우리 피부가 표피층, 진피층으로 되어 있는데 진피층이 세 가지 성분 중 90%가 콜라겐이에요. 피부 지탱에 큰 도움을 주는 콜라겐은 나이가 들면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고 채워줘야 빠른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20대 후반이지만 제가 관리는 미리미리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꼭꼭 말씀드리잖아요. 피부가 처지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해줘야 돼요. 피부의 노화는 메이크업이나 스킨케어 제품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너뷰티도 함께 해줘야 확실하게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챙겨 먹는 이 콜라겐 올로지인데요. 이게 일반 가루 콜라겐이 아니라 피부에 좋은 핵심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마시는 콜라겐입니다.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고 이것저것 바르는 것보다 이너뷰티까지 함께 해주니까 피부 속부터 광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또 좋은 제품을 좋다! 라고만 말은 또 못하죠. 일주일간 밀착 브이로그도 찍어봤거든요. 함께 바로 보실게요. 저는 사무실이고요.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 때는 피부도 계절에 적응하느라 건조하기도 하고 제가 또 만성수부지 피부라서 속건조가 요즘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부터 먹는 것을 신경 써서 챙겨 먹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주일간 챙겨 먹는 것을 보여드릴 콜라겐 올로지인데 이렇게 코로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일반 콜라겐과 다르게 저분자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서 체내 흡수율이 높고 콜라겐 점유율이 높은 원산지까지 독일산이고 식약청 인증까지 받아서 정말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커팅도 엄청 쉽네요. 제가 미리 따라놓은 그래서 뭔가 마시는 것도 마시는 건데 예쁘니까 좀 더 손이 자주 갈 것 같은 느낌? 맛있어. 핑크 레몬에이드 맛이어서 제가 이전 테스트를 하면서 마셨을 때 주로 낮에 출근을 해서 배고플 때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 마셔봤고 콜라겐 올로지를 일주일간 꾸준히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피부가 달라지는지 난 다 마셔보고 싶을 때 아빠가 다 마셔보세요. 못 먹고 싶을 때 잊은 게다가 ühr 오케이. 자동화. 음! 맛있지? 이거 엄청 맛! 그냥... 그냥 음료수지? 반은 안 줄 거 같아. 드세요. 피부 보이시나요? 벌써 5일 차예요. 진짜 꾸준히 먹어주니까 민낯 피부가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는 성분, 피부인 진피, 3요소 성분, 마지막으로 피부 장벽과 미백 효과에 도움을 주는 성분 등 함께 들어있는 올인원 제품이어서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20ml에다가 250ml 하면 더 진해지거든요? 그러면 맛이 좀 더 강해져요. 더 맛있더라고요. 벌써 7일 차입니다. 제가 오늘 오자마자 생얼이 너무 좋아서 미리 찍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했는데 피부 표현이 진짜 요즘 장난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 할 맛이 나고 속 당김이 진짜 안 느껴져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엄청 광이 예쁘죠? 제가 어제 라이브 영상 켰을 때도 피부가 진짜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인데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챙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간 밀착 브이로그로 콜라겐 올로지를 챙겨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비포 애프터 어때요 여러분? 피부가 정말 겉광이 아니라 속부터 차오르는 광 보이시나요? 무엇보다 엘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로산 성분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스킨 부스터 핑크 물이라 메이크업 전 민낯에도 메이크업 후에도 피부가 쫀쫀해져서 메이크업이 착 붙는 느낌 여기에 함께 챙겨 먹으면 더욱 좋은 두 제품 포스킨 히알루로산과 곤약 세라마이드에요. 피부 모습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포스킨 히알루로산 피부 보습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 항산화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포스킨 곤약 세라마이드 두 제품 모두 식약청 인증을 받았고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와 잠들기 전 딱 두 알쓰만 챙겨 먹어주면 이너뷰티 꿀템입니다. 브이로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핑크 물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같이 마시니까 다들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 엄마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보만 공유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예린이들에게는 나눈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챙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콜라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화장품으로 바르는 것도 바르는 거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너뷰티도 함께 챙겨줘야 꿀피부, 광피부, 남들이 부러워할 피부 가질 수 있으니 제가 오늘 추천드린 이 콜라겐 울로지와 함께하면 좋은 이 포스킨 히알루론산 곤약 세라마이드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